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대한비핵취업 사회를 맡게 되는 가수 나광진 정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무슬련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2019년 황금 대지의 해 개년 새해를 맞았습니다. 오늘의 소원의 발수 윤희창의 흥력입니다. 너무 많은 시간 주세요. 좋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에게 말 좀 내줘요 사랑하는 사랑을 보내고 벌벅하고 천벌벅하고 배달 연봉을 잃어도 울어도 많지만 못보체 누가서 가는 사람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제발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에게 말 좀 해줬요 사람은 사람을 버리고 걸으면 빌발덕하고 천벌발덕하고 아 배달려 보금고 빌려 밟고 울어도 봤지만 못보죠 누가 속할 사연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제발 잡아주세요 내 자리에 업무 빌어놓고 울어도 봤지만 못보죠 누가 속할 사연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제발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좀 제발 잡아주세요 누가 잡아주세요 누가 이 사람 진짜 desafi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